하나, 둘, 셋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이곳은 부자읍 해안로입니다. 오늘도 막과 멋을 찾아 세월이 길을 떠나볼까요? 여러분도 들려드릴게요. 파도 ASMR 여러분, 저는 평소에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곳에 와서 마음의 여유를 즐기고 간답니다.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셔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을 안정하도록 바라요. 세월이, 세월변을 따라 펼쳐진 해맞이 해안로는 이름에서 짐작되듯이 제주의 동쪽 해가 뜨는 방향의 해안도로라는 뜻입니다. 끝없는 바다를 보며 걷다가 드라이브하기도 좋은 곳인데요. 특히 세활이는 아기자기한 동네로 둘러보기도 좋은데요. 먼저 체험을 위해 바다로 향했습니다. 바다에는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했는데요. 오늘 제가 체험해볼 것은 바로 패들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패들보드로 알고 있는데 정식 명칭은 SUP. SUP. 그러니까 일어서서 타는 거예요. 앉아서 타는 게 아니고. 무릎이다, 무릎 정도다, 아니면 허리 정도다 이 깊이에서는 그대로 무릎이 올라가도 됩니다. 무력이 한 160 정도 될 거예요. 160kg 정도. 그 정도 타도 안 갈아앉아요. 일반 성인 같은 경우 두 분이 타도 안 갈아앉는데. 저는 저 혼자 타야 돼요. 혼자 타야 돼. 이렇게 하고 내가 좀 빠졌는데, 타다가 빠졌는데 가슴이 이상이다. 여기 놓고 그대로 배부터. 발이 안 올라가서 점프해서 배를 딱 갑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돌아서 앉아서 탑니다. 앉는 위치는 항상 손잡이. 바다에 나가기 전 지상에서 보드에도 올라타보고 노전음법과 방향전환 방법도 배웠는데요. 보드에 연결된 안전장치를 발에 묶고 바로. 실전 보리. 영화에 나오는 그런 구조 요원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들고 들어가니까 또 설레네요. 자, 이제 푸른 바다에 파도에 내 몸을 맡기러 가볼까요? 처음 타보는 패들보드에 살짝 흥분하기도 했는데요. 아, 그런데 보드 위에 올라타는 것부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일단 보드 위에 앉는 데는 성공. 하지만 순간 중심을 잃으면 바로 입수.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는데요. 이번에는 서서 타기의 도전. 역시나 일어서자마자 바로 물속으로 찍혀갑니다. 자, 계속해서 2차 시도. 역시나 바로 자동 입수죠. 이번에는 파도 타는 사나이로 변신했습니다. 잘 나가는가 싶더니 역시나 입수. 그래도 나에겐 복이란 없다. 계속해서 도전했는데요. 덕분에 물도 엄청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오롯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원래는 이런 컷을 기대했는지 말입니다. 생일 첫 패들보드 도전을 끝내고 다시 해알맞이 해안넣길을 따라 걸었는데요. 이번엔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새와 맛집을 찾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곳의 메뉴는 바로 소왕갈비찜. 이 동쪽, 제주도 동쪽의 아름다운 마을. 새와리. 이곳은 저도 익히 알고 있는데 워낙 유명해서 새와 가면 안 갈 집 먹어야지 하는 그곳이에요. 온다, 온다, 온다. 안녕하세요. 왔다,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매운 거 잘 드세요? 매운 거 좋아하죠. 근데 얼마나 맵길래 매운 걸 좋아하려고 물어볼 정도면 매운 걸 좋아하는 저는 가장 매운 맛에 도전해보기로 했는데요. 보기만 해도 매콤해 보이는 빨간 맛 칼비찜이 등장했습니다. 구수한, 칼칼한 이거 진짜 입맛 당기는 그냥 그런 냄새가 확 나는데 이거 제일 매운 맛인데 어떻게 괜찮으실나가 모르겠습니다. 한 입 먹자마자 목에서 칼칼한 전해져 왔는데요. 칼칼하네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칼칼하네. 이건 갈비찜에 들어가는 비법 육수라는데요. 이거 비법이니까 비법은 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건 아무래도 이제 파지가 위에 촤악 올라와서 몇 채 나오는 소갈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근막이 쫘악 잘라지는 이 느낌 쫘악 벌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기름이 쫘악 나오잖아요. 요거 놔둬주세요. 이렇게 뜯어먹을게. 너무 뜨드렸어. 빨리 먹고 싶었는데 지금 배고파 믿기겠네. 갈비는 뜯는다. 먹는다라고 하지 않죠. 뜯어볼게요. 살만 갈라내 먹어도 되고 뼈째 뜯어먹은 재미도 있는 왕갈비찜 입에서 갈비가 사르르 녹더라구요. 제가 갈비찜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저 생일 때마다 해주는 이게 갈비찜이에요. 안에 씹으면서 쫄깃하게 씹으면서 안에 있는 근막이 쫙 아가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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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까딱 빠짝 씹으면서 육즙도 촥 나와야 되는데 뭔가 딱 건질자마자 푸르르르 떨어지는 그런 갈비찜이 있잖아. 안돼. 그렇게 딱 다 붙어있어야지. 뜯는 맛이 나야지. 너무 맛있다. 이게 맵기도 저한테는 딱입니다. 지금 맵기는 약간 불닭 무슨 면 그 정도의 맵기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뭐 밥을 또 따로 하려고 그랬어요. 또 쌀밥에 먹는 맛이 또 있거든. 또 이렇게 사람들은 채소에다가 고기를 싸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고기로 밥을 싸먹는 거지. 이렇게 딱 싸가지고 소갈비 하나 딱 이렇게 이렇게 정말 그 맛이 끝내주는 게 이곳이 왜 현지인 맛집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갈비찜이 또 이거지 이거. 아 제가 먼저 이 당면을 딱 먹은 다음에 또 위장까지 또 아스팔트 깔아줬어야 되는데 갈비찜 육수에 제대로 졸여진 당면 사리도 그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이때 국물을 한국자에 걸어가시는 사장님 우리나라 민족 또 우리 또 이런 거 매콤한 거 먹고 도구박 안 먹으면 반칙 요거를 고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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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싸서 이게 또 바로 또 쌈이 되네 이렇게 돌돌돌돌돌돌돌돌 탁 찍어서 역시 국물 요리의 마무리는 볶음밥 아니겠습니까 볶음밥의 식감이 더 좋아졌어요 한줄평 여러분 제주에 오시면 전국구 소왕갈비친 맛집이 여기 세화에 있다 이번에는 운동 겸 해맞이 해안로를 따라 걷다가 이색 카페를 발견했는데요 이곳에서는 피크닉 세트를 빌려준다고 해서 카페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내 품의 바다가 됐네 이것들을 제가 골라서 맛있는 티저트와 함께 바다로 출발해볼까요 날은 덥고 힘들었지만 일단 돗자리를 펴고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건 설마 내 의자인가 엉덩이 한쪽만 걸 지나는 건가 처음 나온 바닷가 피크닉 어색하고 서툴지만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이런 게 또 여름날의 낭만이잖아요 달콤한 기저트와 함께 따끈한 지혈을 즐기며 소품을 만끽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달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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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를 보면서 말이에요 치킨과 피자를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생 제 인생에 해변에 와서 케이크를 먹어본 건 또 인생도 처음인데 이것도 또 제 맛이네요 아 좋다 호강하네 혼자만의 소풍이 쓸쓸하긴 했지만 나름 세화바다에서 진정한 피서를 즐겼답니다 어우 어떻게 알았죠 이게 피서죠 올 여름 굉장히 더웠는데 뭐 아무 아픈 데 없이 이렇게 지내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MBC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보양식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아픈 데 없이 이렇게 무럭무럭 잘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더 잘 먹겠고요 건강한 좌선생 될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구자옵 세화리 해맞이 해안로를 이렇게 사악 이렇게 거닐어 봤는데 맛있게 먹기도 하고 소풍도 오고 바다도 들어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주의 동쪽 정말 아름다운 세화리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엔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세화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화리로 놀러오세요 안녕